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수원의 개천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어괴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스무살 때였답니다 지금은 환갑을 훨씬 넘기셨죠 그러니까 아주아주 오래전 얘기랍니다 어느 더운 날 여름 나는 한 동네에 같이 사는 단짝 친구 A와 B와 함께 반도와 양동이를 들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 장소는 잘은 모르겠지만 수원 북쪽에 있는 어느 개천이었고 고기를 신나게 잡다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이동수단도 없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지런히 걸어야 깜깜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A가 앞장서고 그 뒤로 나와 B가 반도를 들고 그 사이에 양동이를 걸고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기에 꼬불거리는 논두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앞서가던 A가 갑자기 누구에게 끌려가는 듯이 휘청거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멀리 달아나는 것이었다 나는 저놈이 왜 저러나 싶었다 또 장난이 치고 싶어 저러는 거련이 생각했는데 그 녀석은 갑자기 집에 가는 방향과는 반대쪽이었던 논두렁으로 가는 것이었다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가 그쪽으로 가면 집이랑 반대잖아 라고 소리쳤지만 A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리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와비는 앞서 가는 A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앞서 가던 A 녀석이 갑자기 휙 하고 논두렁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곧이어 첨벙하는 물소리가 났다 나는 달리면서 막 웃음이 나왔다 까불고 장난치다가 논에 물을 대려고 만들어 놓은 둠벙에 빠졌으니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뭔가 좀 이상했다 평소 수영을 잘하는 녀석인데 그리 깊지도 않은 둠벙에서 허부적거리며 좀처럼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헐떡거리면서 물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먼 거리도 아니고 바로 발 앞에서 말이다 논에 물을 대려고 파놓은 둠벙은 사실 조금 깊다 게다가 완만한 경사가 아닌 우물 형태로 가파른 형태다 나는 얼른 한 발 떨어져서 반도 그물을 A에게 내밀었다 가까운 거리라서 손을 내밀어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나도 같이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A의 손이 반도의 그물에 걸렸다 그리고 녀석은 정말 급했는지 두 손으로 그물을 헐레벌떡 움켜쥐었다 B와 나는 녀석을 힘겹게 끌어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녀석은 순순히 잘 끌려 나오는 듯 하더니 두 발로 논두렁에 벽을 지탱하고 서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듯이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순간 화가 나고 황당했다 구해주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얼른 나오지는 않고 버팅기고 있다니 B와 나는 반도를 옆쪽으로 잡아당겨서 녀석을 옆으로 쓰러뜨렸고 반항 없이 녀석을 무사히 논두렁 위로 끌어올렸다 물에서 건져진 녀석은 정신나간 얼굴로 그 둠벙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리 떨어지려는 듯 홀레벌떡 기어서 10미터쯤 도망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에서 뭔가를 떼어내려는 듯 손으로 몸 구석구석을 한참 동안 털어댔고 뭔가에 홀린 듯 가만히 있다가 몸을 털어대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나와 B는 그런 행동을 하는 A의 모습을 어이없이 지켜봤었다 그날 뭔가에 홀린 듯 다리에 힘도 못 주는 그 녀석을 북문 근처 집까지 데려다 주고 우리는 헤어졌다 매일 보던 얼굴인데 그날부터 며칠간 A가 보이질 않았다 은근슬쩍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뭐 큰일 있겠나 싶어서 별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 누워있는데 A의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마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다 낚시를 갔다 온 그날부터는 녀석이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밖에도 안 나가고 농사일도 돕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 후로 한 달이 넘게 지난 후 친구들 술자리에서 A 녀석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친구들과 어울려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셨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A에게 큰 알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한참을 망설이는 듯해 보이던 그 녀석은 힘들게 입을 열었다 나 그날 이상했어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빨리 가려고 서둘러 걸어가는데 앞에서 이쁜 여자가 하나 오더라고 그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내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끌고 가더라고 마음은 끌려가면 안 되겠다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었지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물 속이더라고 나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처음 그 상황을 지켜본 나에겐 A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물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헤엄을 치려고 하는데 생각대로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 손엔 이가 내민 그 물이 걸린 거지 물에서 끌려나가면서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내 뒤에서 뭔가가 허리를 꽉 끌어안더라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 스무살이나 된 덩치도 큰 녀석이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계속 이어갔다 물 밖으로 나왔는데도 누군가가 계속 내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무서워서 혼났어 나는 그제서야 그날 A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됐다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듯 하던 것 둠봉에서 나오지 않고 버팅기던 것 물 밖으로 나와서 소스러치게 놀라며 손으로 몸 이곳저곳을 계속 털어내던 것까지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됐고 나는 친구들과 산에 놀러갔었다 한동안 멍하게 지냈던 그 친구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 상태로 돌아왔고 우리는 그 일을 잊고 지냈다 한참을 놀고 거의 산 아래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행색이 초라한 노파 하나와 눈매가 날카로운 젊은 여자 하나를 마주쳤는데 그런데 노파가 올라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산에서 내려가는 A를 위아래로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닌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일행을 지나쳐가고 있는데 뒤에서 노파가 우리를 향해 말했다 재수없는 놈 몸에 귀신 손자국을 왜 그리 많이 달고 다녀 그 친구와 나는 기절할 뻔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얼마 남지 않은 산 아래까지 걸어 내려오지도 못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에 좀 뻥이 세셔서 저도 이 이야기를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 아버지 본인 말로는 100% 실화라고 하셨던 얘기입니다 결국 그 이후로 A가 일도 못하고 겁에 질려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자 무당에게 끌려갔는데 무당이 보자마자 귀신 손자국이 왜 이리 많냐면서 호통을 치며 구슬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어린 시절 아버지와 친구들이 수원 북쪽 해천에서 고기를 잡다 해질 무렵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친구 A가 갑자기 끌려가듯 멀어져 물에 빠졌고 구해주려는 도중에도 뭔가에 홀린 듯 버티는 행동을 했습니다 A는 나중에 물에서 끌려 나올 때 뒤에서 무언가에 끌려 안긴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A는 몸에 귀신 손자국이 많다는 노파의 말을 듣고 무당에게 구슬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비군 훈련소 괴담 내가 일병에서 상병으로 넘어가기 몇 달 전 나는 예비군 동원 훈련장을 사전 답사 나왔어 부대에서 40분 거리에다 향토방위 사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단이 두 개로 나뉘어 편성되는 것이었지 그래서 대부분 훈련은 그 지역 토박이거나 출신들이었지 그렇게 나와 간부 그리고 인솔 하사는 보일러와 지하창고 등을 확인했어 그렇게 우리는 예비군 시설을 관리하는 대대의 상그를 지원받고 보일러를 가동 후 우리는 시설물 이상이 없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1층 생활관에 우리 짐을 풀기로 했어 그런데 상근 예비여금 표정은 미묘하더라고 그렇게 나와 선임은 PX 이용도 불가능하고 이곳에 고립되었다는 사실에 후회하며 침상에서 떠들고 있는데 상근 아저씨가 다가와서 이야기 하나를 해줬지 불침번 근무를 맡게 된다면 문이랑 계단 쪽을 확인 잘하고 지하실 근처는 가지도 말라고 하더라고 거기다 3층에 잠겨진 곳은 얼신도 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이상한 꿈을 꿔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겁을 줬지 그렇게 우리는 대충 대답했어 그래도 찝찝한 마음에 고민만 했어 우리는 식사 후 샤워하고 마음껏 TV를 보며 저녁 점호 없이 놀다가 잠들었어 심지어 근무도 없었지 그렇게 나와 선임 그리고 인솔하사가 잠든지 몇 십분 후 나는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 중앙 계단 쪽으로 나왔어 불을 안 켜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심지어 전등이 나가서 나는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로 갔어 그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큰일을 치르고 있는데 뭔가 싼 기운이 느껴졌지 그리고 어디선가 상녀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거야 그리고 난 예민해져서 눈 감고 기도하다 눈을 떴는데 한 무리의 불투명한 형치가 뭔가를 이고 내 옆으로 지나가더라고 난 식겁하고 놀라서 소리도 못 내고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나는 15분 정도 멘탈이 나가 있다가 날 찾으러 온 선임 하사에게 발견되었지 나에게 선임 하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생활관으로 데려가더라고 그리고 해 뜨면 이야기하자며 말하고 진정하고 잠이나 자라고 했지 그렇게 다음날 나와 선임 그리고 선임 하사가 모여서 어제 이상한 거 없었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어 난 고민하다가 어제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에 뭔가 끌고 가는 형체를 봤다고 말했어 선임은 자기도 이상한 소리 듣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주더라고 선임 하사는 내가 화장실에 가고서 5분 정도 뒤에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야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글프게 상녀를 메고 가며 노래를 부르며 선임 하사의 배를 밟고 지나 문을 넘어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깨어나니 식은 땀이 흘렀고 내가 안 보여서 걱정되어서 자기 정신을 부여잡고 날 찾은 거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셋은 미치겠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 상근이 도착했어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이상한 꿈 꾸고 이상한 거 목격했냐고 묻더라고 우리 셋은 봤다고 말했어 상근은 이 지역 토박이라서 말 하나 해줬지 옛날 이곳이 산을 넘어가던 길목이고 성황당 나무가 있던 자리라고 말이지 그거 밀고 지어진 곳이라고 말해 주었어 상근은 그래도 우리가 본 건 무해한 거니 안심하라고 말해 주었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따로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1박 2일 후 후발대가 도착해서 합류하게 되었어 그리고 예비군 동원 훈련을 하면서 더 무서운 체험을 하고 말았어 그렇게 뒤에 도착한 중대원들과 함께 모여서 예비군 동원 물자를 모두 내리고 정리를 시작하던 중에 지휘 통제실은 1층인데 무기나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지하실로 배정되어 있다며 중대장이 말한 후 열쇠를 가지고 함께 내려갔어 지하실로 가는 쇠창살 문을 여니까 티자연길로 갈라지더라고 왼쪽은 보일러시 오른쪽은 창고 그리고 중앙은 잠겨있는 창고였어 그렇게 중대장과 분대원들이 내려와서 궁시렁거리며 우리가 사용할 오른쪽 창고 앞으로 가서 문을 여는데 먼지에 쾌쾌한 공기가 장난 아니었지 그렇게 우리는 장구류와 무기를 정리 후 위층으로 올라가서 뒤늦은 식사 시간을 가졌고 각 중대장들이 모여서 생활관 배치와 숙소 문제를 끝냈어 그렇게 우리 중대는 2층 생활관을 배정받아서 너무 좋았지 그렇게 예비군 훈련장에서 준비를 모두 끝냈어 점호가 끝나고 우리는 오늘 근무가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잠들었지 잠든지 얼마 안 돼서 뭔가 깨지는 소리에 알 수 없는 비명 소리가 건물을 한가득 메우더라고 그렇게 예비군 동원 훈련장에 불이 켜지며 뒤집혔지 도둑이나 야생동물이라도 침입한 건가 하며 모두들 손에 잡히는 대로 뭔가 들고 1층으로 집합했어 도착해서 보니까 1층 중앙에 있던 거울이 넘어져서 깨져 있는 걸 발견했어 하지만 1층은 모든 출입구가 잠겨 있어서 누가 침입할 부분도 없고 그렇게 단순한 불량 거울인이 넘어가는 분위기였어 하지만 우리가 들었던 비명 소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간부들은 쉬쉬거리며 넘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했어 그렇게 내일 예비군 입소식 때문에 단속하는 거 같았어 우리는 모두 올라가 혼란스럽지만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지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추친 차량이 오는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를 하는데 옆 중대에서 이야기 하나가 흘러나오더라고 어제 간부들이 1층에 모여서 단속하던 게 귀신 때문이라는 이야기였어 본부 중대장이랑 통신소대장 등 간부 몇 명이 담배 피며 이야기 나누려고 그 시간에 1층 출입구 부분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던 중에 뭔가 후다다닥 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1층 복도를 끝에서 끝으로 왕복하는 검은 형체를 목격했다는 거야 그러던 중 본부 중대장이 고양이나 쥐 아닐까? 라고 말하면서 다가서는데 그 검은 형체가 갑자기 본부 중대장에게 달려들어서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거울 쪽으로 밀었다고 말하더라고 그리고 그 형체는 기괴한 울음 소리를 내며 거울이 깨지자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렇게 간부들은 벙 쪄 있고 그 난리통에 우리가 깨어난 거였지 그렇게 그 일 후 간부들은 뭔가 쉬쉬하는 분위기가 되고 1층에 있던 간부 숙소는 3층으로 옮겨졌어 그렇게 1층에도 불침번을 세우기로 간부들은 입을 모았어 그렇게 우리는 뜯다가 이곳에 닿은 정래미가 똑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예비군 입소식을 진행하며 뒤숭숭한 분위기를 잊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입소식 뒤에 그런 일이 몇 번 더 생겨서 우린 정말 짜증이 났지 그렇게 한바탕 소동 후 2박 3일의 예비군 훈련을 위해 입소 절차가 시작되었지 그렇게 정막하고 조용했던 예비군 훈련장이 숙소가 시끄럽고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어 나는 짬이 낮은 관계로 생활관에서 안내와 인소를 담당하며 3층 오른쪽에 위치한 생활관으로 배정받았어 늑대들 사이에 순진한 양을 던져 넣은 꼴이었지 그렇게 설문지와 훈련 과정을 설명하며 식사 대기하던 중에 내가 근무하던 연대 출신의 토박이가 여기 무슨 일 없었냐는 식으로 말해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고 말해줬거든 그랬더니 의미심장하게 몇 마디 하더니 PX 이용을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임시 PX는 식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줬어 그렇게 식사 시간이 끝나고 인솔에서 돌아오니 언제 사왔는지 모르는 과자와 음료수가 한가득 봉지채로 와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군생활 요령과 간부들 뒷담화 등을 알려주며 시간을 지냈어 그러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훈련은 연기되어 실내에서 받는 걸로 대체되었지 그렇게 대기하던 중 아까 나에게 말을 걸던 예비군 병장이 나에게 예비군 훈련장의 공포체험담이 궁금하지 않냐고 겁을 주기 시작했어 나와 선임들이 여기서 본 게 몇 개 된다고 말해줬어 그렇게 듣다가 거울이 깨진 소동을 알려주니 그 예비군 병장은 양호한 거라고 말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던 도중에 지하실에 잠긴 문이랑 3층에 잠긴 문에 대해서 궁금하냐고 물어보았지 난 궁금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웃으며 하나를 말해줬어 자기가 나같이 짬이 낮았을 때 여기서 훈련 조교를 하던 중에 경험했다는 얘기였어 그 당시에는 지하실에는 방송실과 의무실 그리고 보일러실이 있었다고 말하더라고 그러던 중에 지하실에 잠겨있던 곳은 의무실이 존재했다고 말해주었지 그렇게 새로운 건물에서 훈련을 하게 되었고 시설도 좋아서 간부들이 좋아했다고 해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훈련을 하는데 장마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두 급하게 실내로 들어가던 중에 예비군 한 명과 하사가 뒤엉켜 넘어져 지하에 위치한 의무대에 입실하게 되었지 그렇게 그 둘이 의무실에서 쉬고 있던 중에 한숨 자기로 했다는 거야 둘이 잠든지 얼마 안 되어서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는데 저기 구석에서 등만 보이는 이상한 형태가 죽으려 앉아서 막 뭔가를 뒤지고 있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둘은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입에서 말도 못하니 미치겠어서 눈을 감고 기다렸지 10분 후에 잠잠해져서 눈을 뜨고 그 옆을 보니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예비역 병장이 안심하며 옆에 하사를 봤는데 하사는 거품 물고 쓰러져 있고 아까 보였던 형체가 하사 위에서 방방 뛰더니 슬금슬금 걸어와 예비역 병장의 머리를 만졌다는 거야 그 뒤로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하실은 창고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해주더라고 그리고 예비역 병장은 웃으며 간부들이 1층에서 본 건 들짐승도 아니고 귀신이 맞다고 했지 대략적으로 1층 그 귀신은 긴 머리카락으로 짐승처럼 막 뛰어다니다가 사람을 덮쳐 놀래킨다고 하는 머리 귀신이라고 말해주더라고 머리만 남은 귀신이라는 거였지 난 이야기 듣다 너무 소름 돋았어 그렇게 첫째 날이 무사히 지나가고 저녁이 다가와서 불침번을 서야 하는 시간이 되었지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초반에다가 그 예비군 병장이랑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어 더군다나 1층 로비에서 말이야 그렇게 1층 로비에서 근무를 설 때 둘이 붙어서 근무하던 중에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분명 뭔가가 긁으면서 두들기는 소리였어 나는 지하실에 내려가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예비역 병장이 말렸지 그래서 난 별다른 탈이 없이 넘어가고 교대도 얼마 안 남아서 기뻐하는데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놀라서 소리가 나는 곳에 가봤더니 1층 지휘 통제소에서 기동소대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씩씩거리며 담배를 피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더라고 우리는 다음 근무자랑 교대 후 기동소대장이랑 이야기했어 그러던 중에 우리에게 이상한 거 없었냐고 물어서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말해줬어 기동소대장은 우리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 자기가 잠깐 졸았는데 뭔가 후다다닥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인가 눈을 떴더니 시커먼 수박만 한 개 털에 뒤덮여서 지휘 통제실 주변을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러던 중 기동소대장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움직이려는데 안 움직여지더래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말이지 그렇게 그 시커먼 털복숭이 수박 같은 게 자기 하반신에서부터 기어올라와 목을 조이려는 순간 갑자기 지휘 통제실 문을 쾅하고 열면서 한복 입은 노인이 들어와서 호통을 치더라고 말이야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했지 그렇게 우리는 벌벌 떨면서 하루를 지냈어 이제 이틀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렇게 예비군 동원훈련의 두 번째 날이 다가왔어 어제 비가 내려서 땅이 질퍽거렸어 그리고 그날은 공룡화기와 중화기 사격 등이 있어서 모두 버스를 타고 사격장에 가서 예비군 훈련장 막사에는 10명도 안 되었지 나와 선임은 3층 생활관에 앉아 음료수와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하던 중이었어 그런데 본부 중대장이 갑자기 씩씩거리며 우리에게 와서 훈련병 한 명도 빠짐없이 간 거 맞냐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명부를 확인하고 인솔 다 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연병장에서 담배 피우며 보던 중에 3층에 누가 내려다 보는 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올라온 거지 그래서 본부 중대장과 나 그리고 선임은 3층 생활관 비상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면서 확인했어 그렇게 확인해도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본부 중대장은 찝찝하다며 생각하던 중에 설마 하면서 뭔가를 중얼중얼 거렸지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은 3층에 잠겨있는 문은 다른 문과 다르게 안을 볼 수 있는 유리가 달려있지 않았어 자물쇠도 두 개나 설치되어 있고 말이지 그렇게 나와 선임은 뒤에 있고 본부 중대장이 열쇠로 그곳을 열어불을 키고 확인하니까 먼지만 가득한 생활관인 거야 생활관 표시도 없고 그래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확인하고 창문도 확인했는데 본부 중대장 표정이 썩더라고 그렇더니 여기서 나가자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나와서 문을 잠그고 가려는데 본부 중대장이 잠시 px 가서 휴식하자며 강제로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우린 px에서 커피를 얻어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분명 자기가 병사의 형태를 보고 올라간 건 맞는데 거기 창문은 잠겨있고 커튼이 쳐져 있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보냐고 그렇게 되면 그 형체는 그 방이 아니라 건물 3층에 그 창문 앞에 있는 거였다고 그렇게 본부 중대장은 소금을 한 움큼 얻어다 서로에게 뿌렸어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모두 복귀해서 올라가 모두 짐을 푼 뒤 휴식하던 중에 3층 화장실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에 비명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다들 나와 보니까 손에 피가 흘러서 부축받아서 나가는 본부 중대장이 보였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화장실 전등이 나가서 교체하려다 갑자기 유리창이 깨져서 닫혔다는 거야 그러던 중에 나에게 표정이 굳은 그 예비역 병장이 무슨 일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까 있던 일을 말해줬거든 그걸 듣더니 저만 해서 다행이라고 씁쓸하게 웃어 넘기더라고 연대 간부들이 거짓밖이어서 모르는 게 많은 게 당연하다면서 3층에 문 담겨있던 생활관은 거기서 잠들면 단체로 가위에 눌리며 항상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주받았다고 근처도 안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나에게 저기 저녁에 근처에 가면 귀신이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겁주더라고 그리고 내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복무신조 액자가 내 정수리로 떨어졌지만 다행스럽게 방탄모를 쓰고 있어 다행이었지 함께 들어간 선임은 출입문 쪽 유리가 깨져 치우던 중 심하게 유리에 베었지 그렇게 거지 같은 하루를 지내고 넘어가다니 그 예비역 병장은 옛날에 딱 사당나무 있던 경계터 바깥쪽이라서 그런 거라고 말해줬어 자기 할머니나 가족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그거 알고 근처도 안 온다고 말이야 그렇게 강렬한 예비군 훈련이 끝나서 난 기뻤어 집값이 싸거나 의심스러운 곳은 피해라 그리고 기분 묘하거나 나쁜 것도 피해라 그것은 너에게 주는 경고야 세 번째 이야기 군부대의 터 군부대의 위치는 전략적 위치인 경우가 많으며 땅값이 싸서 들어온 경우도 있어 또한 산속의 위치에 한 부대 주변으로 무덤이 많은 경우도 있지 내가 근무하던 부대는 국도와 철도가 지나던 어느 산속의 위치에 있었어 내가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하거나 경험담 등을 들으며 많은 걸 느꼈어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소한 경험담을 말해볼게 첫 번째로는 구막사의 화장실 귀신이야 이건 유명한 귀신이며 연대와 대대에서도 유명한 이야기였지 내가 이등병으로 전입 온 후 연대에서만 사건 사고가 다섯 건이나 발생하며 귀숭숭한 분위기였어 그래서 나는 강제로 전우조에 편입되어 선임들과 함께 다니게 되었어 그러던 중 선임은 혼자서 화장실에 가게 된다거나 하면 우리 생활관 쪽 화장실이 아닌 다른 화장실을 가라고 했지 난 이유를 몰랐지만 알겠다 하고 넘어갔어 그날 나는 아침에 군대리아를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왔지 그렇게 병기본 훈련을 앞두고 양해를 구한 뒤 화장실에 갔어 하지만 너무 급해서 우리 생활관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어 선임의 말을 잊어버리고 나는 비대가 있는 네 번째 칸에 가서 장트러블과 씨름했지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내가 앉아있는 화장실 네 번째 칸에 누가 노크를 하더라고 난 누가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지 더군다나 누가 서서 노크를 하면 군화가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난 빠르게 뒷처리하고 생활관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덜덜떨면서 선임에게 살며시 그 이야기를 해줬어 선임은 웃으며 그 귀신은 무해하니까 넘어가도 된다고 말해주었지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짜증난다는 말과 함께 말이지 두 번째는 위병소의 귀신 이야기야 위병소 귀신은 대대와 기동대대에서 유명했지 이건 내가 동원 훈련을 지워놓은 내 동기에게 들었던 이야기야 내 동기는 상병 때까지 군번이 꼬여 고생한 케이스였어 내 동기가 아마 길병을 달고 위병소 근무에 투입되던 시점이야 그날따라 달빛만 있고 고요하고 조용한 때였어 그러던 중에 위병소의 그 시간쯤이면 간부가 순찰 오거나 간부가 테스트한다고 거수자처럼 등장할 수 있었지 그러던 중에 함께 근무하던 사수인 병장은 일병의 방탄모 뒷부분을 때리며 자기에게 돌을 던졌냐고 말했다는 거야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병은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하냐고 억울하다면서 눈을 불아리며 따졌다고 해 그리고 상병은 한 가지를 떠올렸어 자신과 옆에 있던 일병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각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지 그래서 상병은 미안하다고 사과 후 돌이 날아온 각도를 보았다고 해 그곳에는 검은 형체가 노려보며 돌을 던지고 웃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검은 형체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위병소 창문과 전조등을 돌을 던져서 깼어 그리고 항상 같은 달에만 그런 일이 발생했어 그렇게 대대장은 진급 누락에 예민해졌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빡쳐서 위병소 근처에 감시탑을 해체해버렸어 또한 위병소 입구를 리모델링 했지 내가 전역할 때까지 위병소 근무자들은 몇 번씩 목격했어 하지만 위병소 리모델링과 돌을 던지던 장소인 초소가 없어진 뒤로 그 귀신은 위병소 10미터 거리에서 악의 찬 눈빛과 이상한 표정을 지우며 지켜본다고 전해졌지 네 번째 이야기 기동대대에 폐쇄된 소름 끼치는 생활관 내가 일병을 막달고 한참 바쁘게 동원 훈련을 준비하면서 기동대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어 나와 선임이 속한 분대는 기동대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연대에서 4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낙원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었어 그러던 중 옆에서 식사하던 기동대대 병장 아저씨가 은근슬쩍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 연대 아저씨들 여기 처음이죠 간부들이 사층의 생활관을 줬다는데 조심하세요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찝찝하고 더군다나 저녁 시간이었어 그렇게 우리는 식사 후 지물까지 기동대대 간부의 인소를 받아 사층으로 향하게 되었어 그런데 사층으로 향하는 모든 계단은 철조망의 잠금장치로 막혀 있더라고 그리고 오픈해주는데 한기가 흘러나왔지 그리고 올라가면서 보니 모든 문은 잠겨있고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게 커튼을 쳐놨더라고 그리고 우리를 사층 중간에 위치한 생활관에 배정해줬어 바로 앞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위치한 자리였어 여기는 청소는 해놨지만 오래 사용하지 않아서 엉망이긴 했지 그렇게 우리는 각자 자리를 잡고 짐을 풀었어 그렇게 짐을 푸는 중인데 우리를 인솔하는 하사가 기동대대 간부가 불러서 데려가더라고 그리고 30분 후 정도에 우리를 인솔하던 하사가 들어와 이야기를 시작했어 우리는 근무는 설 필요 없지만 불침번은 서야 한다 그리고 특정 장소가 아닌 중앙 계단에서 우리 쪽 방향인 왼쪽에만 두 명이 서면 된다고 말했어 그리고 화장실과 욕실은 무조건 2인 1조로 가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며 개인 위생정비 후에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 선임이 화장실과 욕실에 거울이 없고 모든 창문에 커튼을 쳐놨다고 궁시렁 거리던걸 우리는 웃으면서 넘겼어 거기다 음침한 어둠의 자식들 아니냐 라고 비아냥거리며 재미있게 놀았지 더군다나 취침 전 조리를 4층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우리는 편했어 그렇게 나와 선임은 1번 초가 되어서 근무를 시작하며 지휘통지실에 내려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올라와 중앙계단에 모여 노가리를 까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한기가 돌면서 입김이 나오더라고 건물이 오래돼서 그러는 것 같다고 선임에게 말했어 그리고 나와 선임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 어디선가 구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리고 노크 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리는 거야 나와 선임은 잘못 들었다는 생각을 하며 외면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나와 선임은 근무를 끝낸 후 우리 다음번 근무자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으니 조심하라고 말한 뒤에 잠들었어 그리고 시작되었어 나는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지 그런데 꿈속에서 얼굴은 안 보이는데 장교가 우리 생활관 문을 노크 후에 들어와서 침상에 잠든 사람을 하나하나 내려다보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장교의 손에는 무엇인가 들려있고 그걸 질질 끌고 다닌다는 것이었어 우리가 잠든 생활관 중앙에 자기가 끌고 온 무언가를 고정 후 올라서더라고 그리고 서글프게 뭔가 중얼거리며 목을 매는 꿈이었어 그렇게 나는 신음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나니 기상시가 노분전이더라고 더 신기한 건 모두 깨어나서 퀭한 얼굴로 있었지 나는 늦잠 자서 큰일 난 줄 알고 서둘러 환복하는데 선임과 분대원들은 천천히 하자고 말하며 식사 후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지 그렇게 나는 환복 후에 우리는 아침 조회 없이 식사를 했는데 분대장은 은근슬쩍 어제 이상한 꿈이나 그런 거 없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와 선임은 이상한 소리를 들은 이야기와 꿈을 꿨다고 말해줬어 그렇게 분대원들은 이상한 소리가 점점 생활관으로 가까워졌다며 마지막 근무자를 빼고 모두 같은 꿈을 꿨다는 사실이었지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 우리를 인솔하던 하사가 퀭한 표정으로 궁시렁 버리면서 기동대대로 전출된 행정보급관에게 뭐라뭐라 말하더라고 그렇게 40분 뒤 어제 우리에게 생활관을 제공한 장교를 불러 행정보급관이 욕을 한 바가지 해버렸지 우리는 이유를 몰랐지만 모르는 척 식사했어 그러던 중 어제 우리에게 말 걸러주던 기동대대 병장 아저씨가 다가와 말해주더라고 어제 우리가 사용한 생활관에서 몇십 년 전 왕때 당하던 초급 장교 하나가 여자친구에게 실현당한 슬픔에 그 당시 자신의 소대 생활관이 비어있는 걸 이용해 목을 매단 뒤에 자꾸 단체로 가위 눌리고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병사들의 항의가 발생하자 기동대대의 간부들은 모두 모여 회의 후 검증을 통해서 귀신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유명한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고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고 말하더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4층의 모든 방에 거울을 치우고 부적을 숨기고 아무거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봉쇄하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식겁했어 그리고 우린 왜 창문과 거울을 모두 치웠냐고 물어봤어 자꾸 누군가 4층에서 내려다본다 발자국 소리가 근무 시간 중에 들린다 불침번 근무 때 4층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등 각종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찝찝한 마음에 우리는 식사를 끝내고 담당 하사가 오길 기다렸어 담당 하사는 와서 사과 후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지 3층 생활관이 아닌 4층 생활관을 배치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피자와 치킨을 얻어 먹을 수 있었어 그렇게 나는 동원 훈련 때마다 그곳에 방문했지만 그 뒤로 4층을 개방하는 일을 본 적 없었어 그리고 그 뒤로 2층호가 그거로 Sigma TV는 현실관을 배치고 Killerluigi пок baw 근육 내가 유증일 때 심심한 촉감的